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우리 주련이 얼마나 사랑해? 그건 왜 물으시죠? 결혼할 만큼까지 사랑해? 솔직히 말해봐. 솔직히 당장 결혼할 마음은 그렇게 없습니다. 일단 결혼하면 제가 원하는 그 위치만큼 올라가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. 당연하지. 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결혼해서 끝을 볼 이유가 뭐야? 난 널 월드스타로 키울 거거든. 월드스타요? 그래. 그래서 주련이는 너한테 방해만 될 뿐이야. 그러니까 주련이랑 헤어져. 대표님. 주련이랑 헤어지라고. 그게 너한테 최선의 선택이야. 우진아, 너 아무도 안 믿어도 돼. 그러니까 나만 믿어. 나만. 그 사람 손과 똑같아. 그 사람 눈, 그 사람 코. 대표님. 우진아, 너 한 번만 안 와봐도 될까? 네? 저, 저, 저를요? 부탁이야, 제발. 부탁이야, 제발. 우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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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뭐야? 엄마 여기 있었어? 어, 우진이랑 잠깐 뭐 할 얘기 있어서. 내 말 명심해. 그럼. 오빠, 두 사람 무슨 얘기 했어? 그냥 속상한 일 있으셨는지 이말 저말 하시네. 웃겨. 엄마는 왜 그걸 오빠한테 와서 하소연한 데?